7월 28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간염의 날입니다.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간염 예방과 검사 치료 등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제정한 기념일인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미국의 블룸버그 박사를 기르기 위해서 그의 생일인 7월 28일로 정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체내 물질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단백질 등 신체활동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또 소화작용을 돕는 담즙산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키워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도 합니다.